아버지 바람일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이게 아직도 불교였던 체대 명절 하면 초팔인데 초팔 다음으로 백중이 중요한 의미로 아직까지 우리 생각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석촌오수를 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봤는데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 백중 입제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좋은 하루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백중 우란분절이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 일본도 설날과 백중 백중이 아닌 우란분절이라 그러죠 일본에서는 오봉 내지는 오봉이라 그러는데 설날과 함께 이대명절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뿌리내린 이런 불교적 의미 이런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한지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60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기록으로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절에서 주로 우란분절 제사를 모셨는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조상들이 각자의 가정 있는 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력 맞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불을 좀 밝혀가지고 맞이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주무주 고원들도 같이 층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스님들을 초빙해가지고 독경을 하는 게 주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뭐 타고 오느냐 말이나 소를 타고 오기 때문에 가지나 오이를 가지고 이제 말이나 소 장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맞이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풍습이죠 이제 그러면서 보낼 때에도 조상님들을 보낼 때에도 보내는 의미로서 이제 불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을 밝혀서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각 그 평소에 신세를 짓던 분에게 신세를 줬던 분에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뭐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좋은 풍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백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백중은 좀 민속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뜻이고 불교적으로는 이제 우란 분제라고 그럽니다 불교적으로는 우란 분경에 근거해서 우란 분경에 목련 존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란 분제 내지는 우란 분제를 이렇게 하는데 해석을 하자면은 거꾸로 매달린 자의 고통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그 힘들고 그러니까 사막도의 고통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게 원래 처음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망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죄와 제사는 다르죠 죄 지내는 것하고 제사 지내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지내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의미로 친다라면은 제사는 이 그 조상님들의 음덕에 감산한 의미로서 공약물을 마련해서 지내는 그런 의미고 그 죄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그 음덕에 감산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사직구조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미혹한 존재인 영가들을 영가들에게 부처님 법문을 일러주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절에서 모시게 되면은 돌아가신 영가분들이 온다로 치면은 그 법문을 일러줘서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올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위패로 오죠 위패가 없다면은 왔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겠죠 자리를 잡지 못한 영가분들은 서로 또 다 둘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이게 제사를 모시고는 이 제사밥을 항상 먹었죠 제사밥을 먹었잖아요 그 먹는 의미가 뭐냐면은 조상이 먼저 드신 음식을 후손인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조상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또 제사밥을 올려놓다가 그 다음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죠 또 제사를 모실 때 이제 유교적인 관념에서는 혼과 백으로 나눕니다 혼백 그래서 혼은 어디로 갑니까? 조상의 혼은 어디로 가죠? 유교적 관념에서는 하늘로 갑니다 그리고 백, 육체적 기운들은 땅으로 흩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적 의미와는 달리 제사를 모실 때 향을 꽃게 되면은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 향연기를 타고 조상의 영혼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막걸리를 세 번 먼저 붓고 그 잔을 올리고 먼저 따로 버리고 시작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막걸리는 땅의 균이죠 곡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막걸리를 그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조상의 백의 기운, 육체적 기운들이 그 막걸리를 타고 여기에 강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림하느냐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위폐고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지방에 모셔진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관념 속에서 나온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제사를 지낼 때 보통 밤 12시 지나서 지내지는 않죠 보통 7시, 8시에 지내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제사 기일을 가지고도 많이 차이를 가지죠 제사 기일은 어느 날의 기준입니까? 돌아가신 날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날의 기준일까요? 살아계신 날 살아계신 날의 기준인데 그런데 정작 모시는 것은 옛날로 치면은 자정에 밤 12시 지나서 모셨죠 그러면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새벽에 모셨느냐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깨끗하고 청력한 시간에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루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부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요즘은 살아계신 날 기준 잡아서 7시, 8시에 지내게 되면 하루 전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뭐 그렇게 되면 헛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가분들이 식이 사람보다 10배, 8배 뛰어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서 위패에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빨리 하루 빠르나 하루 늦어나 크게 상관이 없다 만약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제사밥을 못 얻어 먹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는 흐름 속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요즘 전에 알던 분들이 찾아오면은 제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사 공략물을 옛날식으로 하면은 요즘은 뭐 부부 삶이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먹는 게 뭡니까 피자하고 통닭이죠 그래서 제사상에도 그걸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사람이 생활 속에서 먹는 것을 조장들에게 올리고 동시에 올린 음식을 후손히 내가 먹어야 되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통닭이나 피자 같은 경우는 손자와 손녀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낸다는 생각이 남아있죠 저도 어릴 때는 제사 날이 있으면은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렸죠 왜 기다렸겠습니까 사과 한 조각 얻어 먹으려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식으로만 자꾸 어떤 법도에 맞는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법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유교적 제사의 의뢰나 의식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상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든 간에 조상에 대한 충효사상이나 효에 대한 이런 관념이 손녀나 손녀에게 물려주려면은 그 손자, 손녀에게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사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란분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조상들을 천도하는 의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공성제를 모신다고 그럽니다 그 음력 7월 보름에 많은 외국인 스님들 몇 천명 되는 모양인데 모셔가지고 공성제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 천도에만 초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란분경의 내용도 한글을 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 공덕과 복덕으로 조상 천도의 큰 공덕을 가진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변해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많이 퇴색되어졌지만 다시 한 번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물은 거의 중국에서 많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중국은 양나라 한 540년 전후 시기로 그런 우란분제가 실행되어졌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600년 전후로 좀 실행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려지대입니다 일본은 60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좀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나 고려시대를 거치면서는 거의 궁중과 이런 사찰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졌고 조선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우란분제의 의미가 실제 민간의 어떤 행사와 결합이 되어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백가지 햇과일과 내지는 나물과 이런 것을 준비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풍습으로서 백종이라고 그러기도 했고 또 머슴날이라고 해서 그 해 농사가 가장 잘 지은 머슴에게 상머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런 행사, 민속 행사와 결합이 되어져서 백종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온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날 많이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밀량의 백중놀이랍니다 그 백중놀에는 풍물도 들어가고 농신대라고 해서 깃발 위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풍류를 기원하는 그런 것도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민속 행사로서도 많이 전개되어진 것이 백중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천도요제라는 개념들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재는 뭐죠? 재를 올린다고 했을 때?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말로 표현하려면 잘 안되죠 그런데 이제 재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야기되어진 것은 제가 불자가, 제가 불자들이 개를 지키면서 수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의 의미는 그 다음에는 선님들에게 공량 올리는 의미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오늘과 같은 천도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져서 우리가 재를 지낸다, 재를 모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이라는 부분들이 인도에서는 돌아가신 사람들, 조상들을 배고프고 굶주린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린 존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영가들은 먹을 수가 없죠 음식을 뭐로 먹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그 식향으로 먹는다 그럽니다 음식의 향기 그래서 접촉을 하면서 그 음식 향기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특히 선방에 있는 선님들이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다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데에 또 예민한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은 자기 조상들 지낸 그 재산물도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먹는다는 약이죠 그것도 생각의 차이, 관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제 천도 되어야 될 대상 내지는 존재를 아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꾼 거죠 육도윤현는 아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사후에 돌아가신 영혼 내지는 이런 분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아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죠 왜? 조상들이 배고프고 굶주린 존재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팥을 뿌리거나 음식물을 강에 떠내려 보내거나 이제 이렇다는 의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게 조령제입니다 이 조령제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시아귀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많이 모시는 천도제로 바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뭐 우란분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막도에 처음에 출발한 사막도에 떨어진 어떤 부모나 조상을 구제하는 그런 이제 천도제로 먼저 이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보통 49제나 천도제를 많이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신앙이 추가될까요? 49제 모실 때나 네? 맨 먼저 하면은 그 스님들이 집전할 때 어느 분부터 모실까요? 아미타부처님부터 모시죠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볼 그 다음에 나무 관음세지 양대부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루왕 보살 마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아미타 신앙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상담불공은 지장보사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지장신앙이 또 추가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름은 관음시식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원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관세모살림이 자비로운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이제 법화경에 시식을 할 때 주체가 관세모살이라는 부분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관음시식으로 붙여서 하는데 이게 이제 섞여있는 거죠 섞여있는데 우리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맨 처음에 많이 퍼진 신앙은 뭘까요? 미륵신앙입니다 특히나 미륵하생신앙 왜냐하면은 삼국이 대치하던 시대에 백제의 무항 같은 경우는 내가 미륵불의 화신으로서 전륭성앙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하겠다 신라는 이제 선덕요왕이 중심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하겠다 이런 역사적이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깔리면서 이렇게 미륵신앙이 먼저 퍼졌죠 그 다음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는 아미타 신앙이 많이 퍼졌습니다 원조선임과 여러 선임들의 어떤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돌아가신 분도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미탑을 열 번만 외쳐도 진심으로 열 번만 외쳐도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런 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가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는 아미타 신앙이 많이 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장신앙이 많이 퍼졌죠 왜?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었던 부분들은 똑같은데 그때 당시의 어떤 불교적 상황 때문에 아마 지장신앙이 더 많이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림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죠 그래서 사막도의 고통에 빠진 영가들을 구제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로 왕생해야 되겠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혜를 모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담불공을 지장신앙으로서 상담불공을 하고 결국은 장엄연불을 할 때 아미타 부지님의 광명 속으로 모든 영가분들이 가시라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전개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시식이라는 분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요한 부분 들어 여기 제가 인광대사 정토본문을 잠깐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토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약하고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이 어떤 환상을 많이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경전에서도 이야기되는 것들이 맨 처음에 어떤 불덩어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불덩어리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 바로 다음 생 인연이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 내지는 친척들이 보이면 사람의 몸을 받는다 또 이제 짐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축생계의 몸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시커멓고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기계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195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떤 선임이 그 선임 이름이 라스타라팔이라는 선임인데 그분이 이제 직접 실제로 그러한가를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마침 이제 마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직접 이제 선임을 초병을 해서 갔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서 오개와 오개를 서라고 그다음에 이제 독경을 해드린 거죠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 되는데 뭐가 보이냐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돌아가신 부모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독경을 하면서 아 되었구나 다음에는 사람 몸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숨이 바로 안 끊어지고 또 그 다음날 가게 된 거죠 그 다음날 또 독경을 하면서 하니까 뭐가 보이냐 이 어둡고 시커멓게 늘어진 머리칼이 보인다 이거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다시 독경을 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한 두 번 더 거쳐서 나중에는 천상의 이제 마차를 타고 천상의 신들이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개를 서라고 다시 이제 독경을 해주면서 이제 그분이 천상계로 태어나도록 뭐 이렇게 인도했다는 실제로 있었던 설화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떤 초기 불교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정토분문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보통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박동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토분문에서는 그 상태는 아직 완전한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아직까지 70과 80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온이 식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온이 완전히 식어야만이 명종의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몇 시간 뒤 내지는 24시간 이내에 체온이 식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체온이 어떻게 식느냐에 따라서 다음생인년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생인년이라는 게 뭐냐 이 그 정수리 이 정수리 있죠 이 정수리가 맨 마지막으로 식을 때 그때는 바로 성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맨 마지막에 체온이 식을 때 이 정수리 부근에서 흰 기체가 나오면서 아미타벌의 형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고 그러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눈 얼굴과 눈은 천상계 그 다음에 이 가슴 부위로는 이제 가슴 부위가 맨 마지막으로 체온이 식을 때는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부는 이제 이 아기 그 다음에 무릎은 축생 발바닥이 맨 마지막에 식을 때는 지옥으로 태어날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한다 이제 정토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장래의뢰가 많이 발달되어 와 있죠 그런데 정토본문에서는 임종의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생을 절에 다니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돌릭이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러시냐면은 보통 기독교나 가돌릭 같은 경우는 장래식장에 보면은 단체로 많이들 오시죠 그래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가돌릭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정토본문에서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임종의 어떤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여기 노래도 그런 게 나왔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시라 일반적으로도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편안해야만이 거기에는 어떤 게 깔렸느냐 편안해야만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바탕이 깔려있는데 마찬가지로 임종시에 부처님 명호를 배우고 부처님 명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실 때 다음 생 인연은 반드시 부처님과 관련되는 인연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종의례 특히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광대사라는 분은 중국 정토종의 13조 이렇게 추앙하는 분인데 1860년에 태어나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셨죠 중국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정토종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편으로 이끌고 편안하게 유리하여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 즉 평소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직전 순간에만 이렇게 남아미탑을 한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인연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준비되어 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 생겨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돌아가면서 연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가게 되면 팀별로 나누어서 연불을 한다는 의미죠 뭐 그렇고 이제 절대 옮기거나 흔들거나 내지는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를 거르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사 그 사람이 지은 선행과 공덕과 그 가보가 그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은 체온이 남아있는 상태 그 말은 의식이 아직 비약하게 남아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 상태에서 손을 대게 되면은 칼로 손을 잘라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능한 24시간 때까지는 손 대지 말고 계속 연불과 독경을 해서 체온이 완전히 가라앉고 난 뒤에 시체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곧바로 병원에 가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버리니까 그게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그런 정토행자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옮길 때도 사람 손을 직접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영안실 같은 곳에 가서도 너무 온도를 낮추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거기에 영도를 맞추면은 돌아가신 분은 극빙의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토연불에서는 핵심적으로 곧바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손을 대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 마지막 숨이 끊어져서 의식이 미약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나마음의 탑을 연불을 놓치지 않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보느냐 마지막으로 의식이 끊어진 순간을 난심의의 상태라고 합니다 어지러운 난자를 써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 그 말은 오랜 생을 윤회하면서 가졌던 많은 업종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온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종자가 지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의 생각 마음에 따라서 다음 생년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차원 때문에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다선님도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20살이 되면 한국으로 와서 출가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돌아가실 때 순간의 마지막 원력이겠죠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원력과 그런 것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종 단계에서 가지는 그런 어떤 변함없는 믿음과 발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 치면 하다못해 정토연불 시대라도 틀어서 그것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3, 7일 정도까지도 귀가 열려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연불과 독경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백중 기도를 맞이해서는 어떤 기도든 상관이 없지만 가능한 아미타 기도나 치장교들을 병영을 해서라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임종 의뢰,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돌릴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태는 성당에 못 나오게 하고 오히려 성당의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이런 것으로서 많이 알려졌는데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고 아미타불 연불이나 지장연불을 지장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행위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행위 임종의 순간에 다시 비춰지면서 결정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과 발언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많이 오신 만큼 기도도 더 많이 배가해서 하신다면 나와 있는 데는 모든 영가분들이나 유주무주 고원들도 좋은 것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밀